배우 추자현 우효광 부부가 오랜만에 근황을 개시했다. 추자현은 우효광과 2017년 결혼해 슬아의 아들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망고tv 승풍에 출연하고 있다. 추자현은 중국의 고백 데이를 맞아 웨이보의 여보 평생 잘해줄게 여름 고백 시즌이라며 글을 올렸다. 중국에서는 5월 21일이 연인의 날이자 고백 데이로 자리 잡았다. 추자현은 연인의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지난 16일 생일을 맞은 우효광을 축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생일 풍선 장식 앞에서 케이크를 들고 다정한 포즈를 취했다. 또 달콤한 키스를 나누고 포옹하는 등 변함없는 애정을 자랑했다.